자, 이제 코코 룬이하고 놀자. 굿모닝 윤삼이. 코코 룬이랑 아침 운동 중이었구나. 나 잡아봐라. 나 잡아봐라. 어? 아이고. 나은이 따라오는 거 아니었어? 공보가 아빠한테 갔어요. 오늘 아주 신나셨네요. 룬이 코코. 탁구야. 좋아. 킥보드 탁구. 킥보드? 킥보드. 킥보드 탁구야. 킥보드. 아, 나은이 잘 탄다. 오, 잘한다. 나은이 완전 킥보드 고수네. 누나가 가르쳐볼게. 이렇게 하는 거야, 기성아. 그렇지. 그렇지. 이렇게 하는 거야. 오, 이성이 잘하네. 잘한다. 오, 이성이 한 손으로. 이렇게 딱 있지. 이렇게, 이렇게. 아빠, 아빠, 아빠. 출발. 킥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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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신났어. 코코루는. 목욕 휴게 타. 목욕, 목욕. 발이 까매졌구나 하도 놀아서. 그래, 씻자. 씻자. 저거 일로와. 꼬보, 목욕 시간 내. 응. 꼬빠. 아빠, 머리띠 좀 해줘, 이거. 너네들 머리띠 하듯이 하고 됐어? 포인트 나와서 머리카락 하나는 다시 해줘 다시 비비바스 더 추억 올려서 머리 안 내려오게 꼬꼬 시원하냐? 아이고 내가 시원하네 눈이 물에 묻어서 자라게 됐네 눈이는 털이 진짜 많아 아 이렇게 말랐었구나 아빠 나도 눈이한테 그렇게 해줄게 해둘봐 아빠 나도 해봐 낙엽이도 먹어도 해봐 윤아빠가 진짜 육아의 신 같아요 너무 잘해요 네 아이 좋다 오빠 룬이 가만히 있지? 좋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좋아하지 룬이가 싫어하지 않게 이게 얼마나 좋은 교육이에요 예쁜 게 시켜줘야지 룬이 좋아? 룬이 룬이 아빠가 저기 돈을 끼려고 미용실 데려가 안 데려가는 건 아니야 우리 애는 너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애 같이 노력하고 같이 씻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? 룬이 룬이는 미용실 안 가되겠고 아 진짜 사랑으로 잘 닦아줘 코코 이제 말리 안 해 다른 코코로 될 거야 다른 코코 코코로 아우 마모르까지 코코 더 펑클린다 나한테 펑클린다 아우 모닝타임이 왔구나 라온아 너 거기에서 뭐해? 또 좀 싸? 또 좀 싸? 또 왜요? 아니 좀 안 맞아 아우 매너 있어요 문도 닫아가지고 아빠 코코 다 했어? 아빠 코코 다 했어? 다 싸요 다 싸요 다 싸요 다 싸요 다 싸요 다 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알았어요 갈게요 저번에 아무도 없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 코코 잡아 코코 이리 와 코코 앉아 앉아 코코 앉아 아니 잠깐만 나 나온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떡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저번에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어떡해 어떡해 아빠 나온이 좀 봐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졸려 놀았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373화 오케이 광대비 언니 이거는 뭐야? 이거는 눈에다 하는 거야 눈에다 하는 거야 눈에다 하는 거야? 응 언니 이거 시끌 쳐줘요? 네? 뭐지? 언니 이거 시끌 쳐줘요? 네? 진이? 진이야 네? 이거 뭔지 알아? 안 나오는 거야? 네? 네? 치에서 찾아 봤어요 도리치는 티르트와 응원 광고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 청소 소스를 다녀 는 멕시소 어머, 너무 예쁘게 자른데요. 어떤 색깔하고? 빨간색? 저도 가만히 있는 것 봐야. 이게 저 주황색. 여러 가지 할 거야. 어머, 어머, 어머. 여기 화장하고 싶어서. 너무 잘하는데요? 우리 딸도 이제 저렇게 하겠죠? 금방입니다. 양쪽게 다 해줘야지. 귀여워. 좋아. 아빠 원피스 샀어. 오, 새 옷도. 나온이 이거 원피스 샀는데 마음에 들어? 오늘 드디어 제가 나온이하고 결혼을 합니다. 어머. 저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. 아빠는? 응. 나 결혼하기를 했고. 맞아요, 저희도 다 얘기했어요. 70번 들었잖아요. 난 결혼하는 게 소원이야. 나온이랑 결혼하기로 했어. 나온이 좋겠네. 소원 성취했어. 여보, 질투한다? 질투한다. 원래 슥은 피곤한 거야. 나는 한 번씩. iltup YOUR 후에 가신다고 훈련하세요. 나온이 왔는데. 시기 late 요리를 생각하는 것처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